한국 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의 초등학교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총 6년을 다녀요. 한 학년은 2개의 학기로 구성됩니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2학기는 1학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다음에 2월 마지막까지입니다. 한국의 학교는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이 매 학년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매년 만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학년과 반은 당연히 기억해야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번호예요. 번호는 생일이나 이름 순서로 여러분에게 부여된 숫자를 말합니다.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업시간에도 종종 번호를 사용하니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0분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학교 정문 앞에 나와 있는데요. 교실에는 9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늦지 않게 집에서 나와야겠죠? 그럼 교실로 가볼까요? 이곳이 바로 우리들이 공부하는 교실이에요. 교실 앞에는 담임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책상이 있어요. 선생님 책상 뒤로는 공부할 내용을 보여주는 텔레비전과 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할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교과서나 개인 물건을 보관하는 사물함이 있습니다. 40분 동안 수업을 하고 10분 동안 쉽니다. 1학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번 또는 5번 수업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배울 과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2학년에 배우는 과목에는 국어, 수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운동하는 것을 계절과 연결해 배웁니다. 3학년부터 6학년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쉬는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교과서를 준비하고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도록 합니다. 점심은 보통 4교시 후 교실이나 식당에서 선생님과 함께 먹습니다. 식사는 무료로 제공되니 돈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심은 먹기 전에 미리 손을 씻고 질서를 지켜 음식을 받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 골고루 먹어야겠죠? 다 먹은 뒤에는 남은 음식을 한 대 모아 버리고 정리해요. 이제 수업이 마무리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집에 돌아가는 시각은 학년과 요일에 따라 다릅니다. 빠르면 1시, 늦게 끝나는 경우에는 3시에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수업이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바로 집에 가지 않아요. 한국 학교에는 반가워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가워 학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수업을 골라드릴 수 있어요. 반가워 학교는 신청한 학생만 수강할 수 있고 수강료가 있어요. 반가워 학교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은 컴퓨터 수업, 과학 실험, 미술, 로봇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돌봄 교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돌봄 교실은 바쁜 여러분의 부모님을 내시나요? 여러분을 돌봐주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학교에서의 하루 생활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대표적인 학교 행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현장 체험 학습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하기 어려운 내용을 학교 밖으로 나가 경험해 보는 것을 말해요. 주로 봄과 가을에 버스를 타고 먼 곳으로 이동하여 현장 체험 학습을 합니다. 학회 발표회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 무용, 악기 등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또 그리기, 만들기, 그리고 글짓기 등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정석권 준비한 솜씨와 재능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체육대회는 학교에서 배운 운동 기능과 다양한 활동들을 정교성이 함께 펼쳐보이는 날입니다. 달리기와 같은 개인 종목도 있고, 줄다리기나 박터트리기 같은 단체 종목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뛰놈며 즐기는 행사예요. 한국 학교에서는 몇 가지 약속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준비물을 꼭 챙겨주세요. 한국 학교는 창교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뢰화를 신습니다. 신뢰화와 신뢰화 주머니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교과서를 챙길 가방과 수업시간에 사용할 필기도구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준비물은 학교에서 지급합니다. 둘째, 몸이 아프거나 가족과 여행 등으로 결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미리 담임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셋째, 알림장을 쓰고 가정통신문을 챙겨야 합니다. 알림장은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꼭 알리고 싶은 내용을 공책에 옮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통신문은 학교에서 부모님께 알려야 할 중요한 내용을 인쇄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알림장과 가정통신문을 부모님이 읽으실 수 있도록 미리 꺼내두어야 합니다. 넷째, 기자연장이나 고향 방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국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어떤가요? 도움을 많이 되었나요? 물론 이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한국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많이 도와줄 거예요. 우리 모두 한국 초등학교에서 꿈을 키워봐요. 안녕! 안녕!